근로소득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몇 페이지 펴주시면 되시냐면 우리 333페이지 쪽에 연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일용근로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소득도 수입 시기가 결정이 돼야 연말정산 하실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근로소득도 원천징세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세요 상용직하고 일용직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소득만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연말정산이라는 제도 근데 우리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리하는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 연말은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하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에서 1차적으로 한번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업종 꼭 기억해 주시고 의무자가 그 중에 하나는 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진행할게요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하고 구분하려고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와 관련된 고용자를 고용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계약을 쓰셔야 되시고요 그 계약을 쓰실 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사람은 상용직으로 구분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용직으로 구분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일용직이 아닌 자가 상용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상용직을 불려주는 용어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입사 얘기가 나오면 우리 정규직 입사 지원이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규직이 아닌 부분이 비정규직인 거고요 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계약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간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계약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뽑은 건 맞아요 그런데 뭘 주는 회사들이 많냐면 상용직 고용하실 때 수습의 의미를 두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습직의 의미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수습직은 신입만 가져간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신입이 아닌 경력직도 수습을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수습을 너무 허위 경력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시키는 과정 중에 현재까지 진행했던 경력을 인정해서 연봉까지 다 얘기가 됐는데 사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이 사람 이 업무를 정말 해본 게 맞냐라는 부분이 보여질 만큼 너무 믿을 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습에 대한 부분에 기간을 두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정규직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사를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의 능력치는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몇 개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느냐라는 걸 면접볼 때 상당히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리고 면접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포트폴리오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고용해서 놓고 봤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너무 프로그램을 사실상 다루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 소스를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중간에 계약을 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온 게 기존에 근로직으로 고용을 했었다면 아예 프로젝트 하나별로 외주를 주는 것처럼 계약하는 프로그램 개발처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 소스를 모두 다 오픈하는 거로 계약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형태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용직이 아닌 자가 일용직 일용직이 아닌 자가 상용직이에요 그럼 일용직 근로자이다라고 부르는 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지급받는 자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상용직도 유사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1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시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1급으로 계산해 준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급 계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용직도 월급처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근로소득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뒤에 봐서 봤더니 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에게 연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일용직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A씨가 있어요 자 A씨는 지금 1월 달도 근로를 제공했고요 자 2월 달도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3월은 휴식 4월도 휴식 자 그리고 5월에 다시 근로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휴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우린 몇 월에 5월이면 6, 7이니까 8월에 다시 근로를 또 제공한 게 있대요 자 이런 A씨가 있고요 그리고 B씨가 있습니다 자 B씨는 1월과 2월은 근로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3월에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고 4월에도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근로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6월에도 근로를 제공했대요 자 이런 상태이다 그럼 여러분 A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모두 다 두 개의 회사가 두 사람 모두 다 같은 회사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A씨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부분 동일한 고용주에게 두 달밖에 근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휴식을 가졌고요 그리고 다시 한 달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휴식을 가졌다가 다시 무엇 했다? 우리 다시 1월에 근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계속하여 3월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A씨는 1, 2월도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요 5월달 것도 일용직으로 8월달 것도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씨는 일용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B씨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 5월달이 도달이 됩니다 그럼 5월달이 도달이 되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되어 고용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몇 월부터는 6월달부터는 일용직이 아니라 3월부터 5월까지는 사실상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5월이 되면 3월 이상 조건에 충족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일용직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상용직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 되셨어요? 그런데 나는 6월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했다? 그거는 뒤에 적발을 할 겁니다 이게 신고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프로그램에서 제어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어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A씨가 계속 우리 회사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A씨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 좀 하나 가져올래? 라고 해요 그래서 A씨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6월달 거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B씨는 일용직으로 가고 아들이 또 일용직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계속 일용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사후조사를 한 거죠 여러분 일용직 사후조사합니다 네 사후조사예요 그래서 사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군대 간 사람도 걸리고요 그리고 일을 했다고 분명히 주민번호와 이름이 들어와져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단순히 하루 이틀 입원한 거 가지고는 이게 적발을 하지 않아요 장기 입원자였던 거죠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군대 갔다는 건 여러분 병무총 조사한다는 얘기고 해외 갔다는 건 출입국 조사했다는 얘기고 병원은 병원 기록받다는 얘기거든요 사후조사를 이렇게까지 확장을 합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릴까요? 불법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아직도 불법하신 분들 계세요 저도 불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시절엔 전산망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절에 불법을 했었겠죠 막말로 막도장을 파놓은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수인 도장을 많이들 받으세요 수령했다라는 부분에 그런데 거기에 도장을 찍을 때 이분들한테 도장까지 파오라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근에 그냥 막도장 파는 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가 그거 파놨다가 돈 주면서 그 도장 보여주고 거기다 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막도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민번호도 벌써 인적 정보를 받았고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불법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다녔던 회사는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이 예전에는 페이퍼 신고였었고 그리고 그게 전산망에 들어와서 체킹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적발의 비율이 좀 낮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적발이 빨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조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걸 회사에 통지를 합니다 아니 너네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과 신고가 들어왔는데 군대가 있더라 이거 확인 좀 해볼래 라고 합니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군대 간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들은 내부적으로 알겠죠 아 B씨 거 우리가 허위 신고했던 건데 그러면 무슨 부분 이거 허위했다고 얘기는 못해요 아 저희가 신고를 잘못했네요 하겠죠 그런데 누구 거로 들어갈 거예요 B씨 거로 들어가거나 뭔가 상황 정리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미흡해지만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용직 사후 조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실 것 그리고 일용직 또 하나 업무상에서 조심하실 것 소득세 규정이 아니고 사회보험법 규정입니다 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자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걸 기준 시간을 얘기할 땐 60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의무 가입을 해야 된다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용근로자들한테 소득을 주면서 4대 보험 징수하겠다라면 전부 다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치가 아픈 게 있어요 무슨 부분 아 회사는 떼야 되니까 규정에서 떼려고 했더니 상대편이 싫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 사회보험 쪽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징수 안 했다 징수를 뒤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보험도 실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단순히 한두 번 일을 하고 또는 한두 시간 또는 한 달에 네다섯 번 와서 일하고 그냥 받아가시면 또 그런 분들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업이 일용직 근로기간을 보는 게 1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회사는 정말 너무너무 고민인 거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근로자는 싫다고 그러죠 그때 이 종업원이 나가보면 또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골치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득세 신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4대 보험 취득과 관련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취득 신고를 하면 50%는 회사가 내지만 50%는 근로자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로자가 그 돈을 안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알아두실 건 사회보험 측도 소득의 신고가 들어가면 국세청에서 바로바로 넘겨봤지는 않지만 소득신고 자료를 넘겨봤고요 그거 가지고 뒤에 무슨 부분 신고가 미달된 게 있으면 신고를 들어오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 요청점 요청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사도 합니다 실사 실사라는 건 현장에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직접 나와서 서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도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일용근로계약서도 줘야 되고요 가끔은 소명 요청 과정 중에 언제부터 언제 기간에 일용근로자들 계약서 좀 모두 다 팩스 넣어주세요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팩스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 일용근로자들 계약서 쓰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약서 쓰시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업무를 하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드리냐면 현장에 현장 관리자가 있어요 대부분 소장이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건설업도 매달 일을 하면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일한 대가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대부분 계좌벌으로 주기도 하지만 실제 사인도 따로 받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계좌로 넣어주시기 전에 저희 이거 지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쓴 거 아직까지 안 들어왔는데 그거 첨부 안 되면 저희 지출 안 됩니다 라는 규정을 대부분 회사가 세우려고 해요 그거는 법적인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냐면 이 근로계약서를 뒤에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사인을 하면 사인들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의 관리자인 소장한테 받아오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받아와야 우리 이번 달에 지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말 FM대로 한 회사는 일용근로계약서를 매달 쓰시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분기별로는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기별로 다만 그 안에 한 달 일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거 꼭 써야 되겠죠 그거 꼭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라면 분기별로 한 번쯤 쓰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꼭 써놓으시라는 거 그리고 일용근로자 중에 하영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왜 물류업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 항만 쪽에 가면 일이 있을 때마다 인력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처럼 물건 들어왔으니까 이거 내려야 되니까 저희 다 들어오세요 몇 명 보내주세요 이런 걸 해요 그럼 기계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기계 조작하는 사람들이 일용직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항만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강판처럼 되어 있는 거 판넬 보시고요 컨테이너 내리고 올리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상 기계적인 조작이에요 그분들 몸값 상당히 비쌉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일용직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분들 말고 말 그대로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데 사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은 파트타임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때 우르르 가서 내리고 그리고 다 빠지면 쳤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그러면 3개월만 기억하시는데 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건설업은 1년 하형노동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2회는 우리 3개월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일용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일용근로자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자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무엇한다? 종결된다 그쵸? 그러면 별도의 확정신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 그런데 얘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부분?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면 지금 제가 부양가족 중에요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된 부양가족은 천만원의 신고자료가 있든 5천만원의 신고자료가 있든 무조건 우리 부양가족이 들어올 수 있다가 됩니다 분리과세가 되는 거라서 이해 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일용직 근로자인데 5천이 되냐 건설업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건설업은 여러분 일당이 셉니다 거기다 기술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하루 일당 자체가 워낙에 비싸서요 한 달 급여 수준이 500이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게 5, 6천이 되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용직인데 고용을 안 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일당 자체가 사실상 약한 사람이 있고 사실상 강한 사람 소위 말해서 비싼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차 면별이에요 그쪽은 그래서 좀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원천징수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계산구조는 어떻게 하자? 자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하고 다르게 연말정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로소득자한테만 주는 혜택이 있었죠 여러분 무슨 부분이요? 근로소득 공제예요 그럼 일용직도 연말정산은 안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는 하루 일급여에서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일당이요 그래서 하루 일당에서 일급여액에서 얼마 공제해 주겠다? 15만원 공제를 해주겠다 자 우리 상용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했죠 여러분 500만원 이하까지는 총급여 곱하기 70%에서 우리 350만원 공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줬었죠 연간한도 2천만원까지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일급여에서 15만원을 무조건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나면 우리 일용근로자의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 누굴 곱하자? 세율을 곱하자 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는 종합소득 공제라는 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율은 우리 소득세의 기본세율 제일 낮은 게 몇 프로죠 여러분? 6% 네 그 6%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6%입니다 그래서 6% 적용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대신에 세액공제 조항 중에 하나는 해줍니다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게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여러분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이다? 45%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니 55% 그래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결론적으로 45% 내라는 얘기가 되겠죠 55% 공제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일용직은 산출세액의 55%에 대해서는 무엇이 없다?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한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상용직 같은 경우는 한도 규정이 있어요 무제한을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일용직이 이 55%라고 하는 부분의 금액을 공제받고 그 공제받는 금액이 하루 일당에서 50만원이라고 하는 최대 금액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은 한도 없이 무제한을 해주겠다 원래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 상용직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최대 한도였었어요 근데 그게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세법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그 50만원 자체가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간편하게 또는 빠르게 속산법이라고도 해요 나는 빠르게 계산하고 싶다라고 해서 속산법 또는 간편법으로 일용근로자 원천지수세액을 계산하실 땐 일급여액에서 얼마를 빼시고 우리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빼시고 몇 프로를 곱해라? 2.7% 그 2.7%는 여러분 이 6%와 55% 산출세 공제 부분에 대한 걸 역산 계산하면 2.7%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제가 하루에 받는 일급여가 우리 18만 7천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8만 7천원입니다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럼 근로소득공제 얼마 해주시라고요? 15만원을 해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15만원을 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가 나오더라? 3만 7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3만 7천원에 우리 세율은 몇 퍼센트를 곱해 주시면 된다? 무조건 6%를 곱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계산기 다 갖고 계실 거니까 계산기를 여셔서 무엇 하시면 될까요? 우리 3만 7천원 곱하기 6%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2,220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내야 되는 산출세액은 2,220원이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우리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무슨 금액? 여기 2,220원에 대해서 우리 무엇 해 주시면 된다? 곱하기 몇 퍼센트? 55%를 해서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 그거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1,221원이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역산해서 마이너스 55 하시면 45%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45% 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1,221원을 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빼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의 금액에서 마이너스 2,220원을 빼면 그럼 999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원천징수해야 될 세금은 얼마가 나오더라 999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속산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속산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도 해볼게요 자 우리 하루에 일당, 일급여는 얼마라고 드렸고요 18만 7천원 그러면 18만 7천원에서 우리 얼마를 빼셔라? 15만 원을 빼셔라 자 그러면 이거 뺀 금액의 몇 퍼센트이다? 2.7%를 곧바로 곱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999원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 7천원이죠 여러분? 네 3만 7천원 곱하기 2.7%를 하시고 나면 우리는 얼마가 나온다? 999원 여러분 누가 더 계산이 빨라요? 여러분 간편법이 훨씬 더 빠르지 않나요? 자 업무를 하실 때는 간편법을 씁니다 또는 시험 문제를 풀러 들어갔더니 사지선다에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더라 이중진 말고 딴 거랑 다 같이 낼 거거든요 그러면 간편법을 쓰시면 되죠 근데 원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부분?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잘못된 거죠?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이거를 대부분 자꾸 비과세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로소득공제를 우린 비과세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표현할 때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무슨 부분? 아 일당에서 비과세 15만원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실무자들은 근데 그게 비과세 소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세금징수를 안 하겠다는 표현을 실무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것도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에서 낼 거라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소득세를 계산했어요 여러분 원천징수할세 근데 이 원천징수할세액이 계산이 지금 똑같다는 건 보여드렸고 얼마가 나왔다? 999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 갔더니 소액부징수조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부징수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얘기할 때 우리 고지납부 금액이 나올 때 얼마의 미만 금액이면 고지납부가 발급되지 않는다 고지서가 없다 30만원이었어요 그 부분은 소득세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도 중간예납에 대해서 고지서를 11월에 보내서 우린 11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 고지납부 금액이 30만원에 미달한다라고 하면 우린 11월 달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소액부징수예요 그런데 원천징수할 부분에도 뭐가 있다? 소액부징수라는 게 있더라 자 그럼 그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액부징수는 얼마를 가지고 얘기한다? 천원 미만입니다 천원 미만 그래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얼마에 들어가면 천원 미만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린 소액부징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징수할 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여러분? 징수세액 없음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항상 똑똑합니다 왜일까 여러분? 제가 손으로 계산할 때는 999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이 상황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안 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모르신 분은 본인이 999원을 치고 계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또 그래서 여러분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난 부분 그래서 여러분 실무자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그 사람 일당 얼마야? 15만 원이요 줄 거 세금 안 떼도 되겠네 그대로 15만 원 주고 끝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15만 원에서 15만 원 빼시면 0이잖아요 0인데 무슨 세금 6%를 떼요? 뗄 수가 없겠죠? 그냥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소득세가 나와도 안 떼는 사람의 기준 금액이 최대 금액이 18만 7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7천 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머릿속에 뭘 갖고 있다 18만 7천 원까지는 세금을 뗀다 안 뗀다? 안 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해 됐을까요? 그런데 원천징수는 언제 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지급할 때마다 무엇한다?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 대가를 지급하실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요 매일 주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선택해요 그러면 매일 지급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늘 하루 일한 게 18만 7천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8만 7천 원 지급할 땐 우리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니까 우린 원천징수 세액은 0원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18만 7천 원 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희요 이번에 일한 분들 오래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매일매일 안 줬는데요 저희는 5일치 묶어서 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일정한 기간을 묶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주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정 기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5일 일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18만 7천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자 18만 7천 원에서 얼마를 빼고 15만 원을 빼고 자 그리고 곱하기 몇 프로? 2.7% 자 이랬을 때는 999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루치 일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기 계산해 봤더니 소득세는 999원이다 이거를 매일매일 했을 때는 0으로 신고해버리고 끝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5.1.7을 묶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5.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999원에 5.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1,000원이 넘어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건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999원에 곱하기 5.1을 하고 나시면 우리는 4,995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당 18만 7천 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세금을 원천징수할 게 없다 0으로 신고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5.1을 묶어서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더라 우리 5.1을 계산해 보니 4,995원이더라 그럼 여러분 1,000원 미만이 아니잖아요 1,000원 이상이죠 그러면 이들은 징수를 한다 한다? 징수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체적으로 안 맞추고 그냥 막 신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탁드리는데 제발 회사의 C팀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또는 사후조사 나왔을 때 이거에 따라서 원천징수 신고를 성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에는 일정기간 지급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소득세는 다 0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선해 보니까 소득세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또는 그걸 이제 캐치하신 분들은 무슨 부분? 우리가 5.17을 묶어서 줘요 그런데 소득세를 안 떼고 싶으니까 무엇으로? 세금 신고할 때 매일 지급으로 넣어놔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분명히 지급했던 부분에 대한 대장이라든지 기록 사실을 갖고 있겠죠 프로그램상에 그러면 국세청 직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국세청 직원이 뭘 확인할까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하고 관련된 회계 처리 내역 좀 보여주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럼 매일 지급이면 우리는 자급에 대한 회계 처리가 매일매일 몇 번이요 5일치가 5번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회계 따로 가고 소득신고 따로 갔다 이렇게 되시면 대부분 5일치 한 번에 중고로 회계 처리하신 분들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위 신고가 되죠 그러면 원천익수 성실히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4,995원 안 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 내시면 되고요 늦게 내셨으니까 늦게는 것만큼 1만 분의 2.5 가산세 같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기려면 완벽하게 회계까지 맞춰야 되는 게 인사 쪽에 여러분 그러니까 인사 쪽에 대한 거 하시면서 회계를 또 밀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회계가 법인세하고 또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자를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노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소득세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거 프로그램 구동하실 때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ERP는 이걸 정말 미친듯이 주구장창 출제를 합니다 근데 ERP도 예전에 이거 계산 문제는 있었거든요 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자꾸 항의가 있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에 그냥 버튼 눌러서 돌리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지선대로 시험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0이 나오든 999원이 나오든 4995원이 나오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온 거 1,2,3,4에 답이 있으면 자꾸 그냥 끝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0원이 나오는지 왜 4995원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프로그램 쓰실 때도 이건 세무사랑을 쓰시든 스마트 A를 쓰시든 ERP를 쓰시든 이걸 설정하는 값이 다 있습니다 이동직 사원 등록할 때요 이 설정 값을 넣는 자리가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험은 계산 문제 다 출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란색 표시한 거 다 출제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달라요 이것도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이런 거 다 사지선대로 출제합니다 AT는 일용직 근로자 원천 인수 문제를 출제합니다 현재 자주 내진 않지만 근데 우리 전산 쪽은 잘 안 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산 쪽은 일용직 거를 잘 안 해요 이론 말고는 그런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근로소득 수입 시기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가시면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부분 또는 일반적인 상여에 대한 부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나는 현재 어디서 용인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게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거죠 자 인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인여금 처분은 뭘까요? 회사가 이익이 나서 무엇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상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걸 나눠주었다는 거죠 종업원들한테 그러면 우린 무엇으로 간다? 당의 법인의 인여금 처분 결의로 갑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뭐가 있었다라면 우리는 법인 조정에 의해서 누가 등장이 된 게 있었다 우리 인정상여를 처분받은 게 있었다 법인 조정에 의해서 그러면 언제로 가신다?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갑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날짜가 엄연히 다를 겁니다 우리 교재 부분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팁박스가 있어서 팁박스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부분을 행사했다라면 행사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우리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있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 보지 않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무엇이 된다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급여가요 중간에 인상이 됐는데요 그 인상 부분을 인상됐던 시점에 못 주어서 소급해서 주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소급 얘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로 가시면 될까요? 소급해서 주시면 근로를 제공한 날로 가시는 거죠 이건 이런 얘기세요 우리가 급여가 대체적으로 4월달부터 인상지급분을 주는 회사들 대부분 많기는 해요 3월이나 4월에 근데 이렇지 않고 우리 회사는 임금협상을 12월에 하고요 그리고 인상분을 1월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협상 시점은 12월이고 지급에 대한 이게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1월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게 늦어지면 1월달에 12월에 협상이 안 끝나지면 1월달에는 적용을 못하죠 그리고 우리 1월달에 확정이 되거나 2월에 확정이 돼서 이때 협상이 결정이 끝났대요 2월에 그럼 여러분 1월달 급여 때는 뭘 못했어요? 인상된 거 못 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은 1월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되는 급여를 보시고 우리 무엇을 하시면 된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급여를 주는 과정 중에 외화를 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해외 근무자들은 외화를 줄 수도 있거든요 꼭 그러면 저희 그 사람 거주자거든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은 소득과 국외에서 벌은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해서 우리 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외에 파견만 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국외 근로소득은 여러분 거주자만 해주는 비과세예요 우리 비거주자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되지 않는다? 비과세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거주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외화라는 걸 수령했다 그럼 이제 고민거리가 생겨요 무슨 부분? 나 외화 줬는데 우리 세금 신고는 원화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 외화를 지급하는 날짜 또는 회사에 월급을 주겠다라고 약정일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취업기칙이 다 정해져 있으시니까 그럼 그 날짜에 무엇을 하시면 된다? 환율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원활한 부분은 우리 내가 지급하는 외화금이 있고 그 외화에 무엇을 하시면 된다? 지급하는 날짜에 환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돈은 아직 못 줬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지급하는 날짜는 있어요 근데 아직 돈은 못 줬어요 세금 신고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부분의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십니다 그럼 이 환율은 뭐가 된다? 이때도 기준 환율 써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율을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기준이나 재정환율로 곱한 걸 원화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간혹 들어오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수입식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식의 앞부분에 있었던 거 이거 제가 노란색으로 뒤늦게 표시했던 이 부분에 대한 거 구분을 좀 하자겠어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나는 상여로 처분받았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소득처분받았어요 이 얘기는 누구의 소득으로 보아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처분받은 인정상여가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입식을 언제로 봐라 근로를 제공한 사업년도는 2021년도라고 가정을 드렸고요 결산의 확정은 2022년도 3월 25일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2년도에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2022년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다 야 너 노동 언제 제공한 건데 2021년도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골치가 아프냐면요 근로소득자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2년 언제까지 2월 말까지 뭘 해야 된다?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확정신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결산 확정에 의해서 소득처분된 날짜가 언제라고요? 3월 25일이요 전 연말정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자 그럼 이제 뭘 하시면 될까요? 아 이거 2021년도 근로소득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을 무엇 하셔야 된다? 연말정산 수정해야죠 무엇 하시긴요? 일거리가 생겨요 이거를 여러분 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들어갈 만한 소득처분을 법인 조정이 아직 안 끝났고요 결산은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것만 따로 뽑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계산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든 포함을 시켜서 연말정산을 끝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가능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뽑을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 이분들은 그 회사에 법인세까지 다 눈에 다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깨고 있지 못하면 나오는 시점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여러분 다 언제 확정한다고 했죠?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우리 결산이 확정이 되면서 소득처분을 받고 2021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정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몇 월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늦어도 3월 내지는 4월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럼 5월 달 아니네요? 5월 30일 이전에 들어갔죠? 가산세 없어요 여러분? 이건 가산세 안 해요 5월 달까지 들어가는 건 수정하는 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법인의 대표이사예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는 거 그럼 그리음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인여금 처분에 의해서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 인여금 처분은 몇 년도 꼭 가고 하느냐 우리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회계 기간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몇 년도? 2021년도 실적에 대한 걸 다음 년도 1월부터 3월에 결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실적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총회에서 또는 사원총회에서 그와 유사한 부분에서 처분 결의를 우리 2022년도 여러분 이건 제가 숫자 바꾸면서 숫자를 빠뜨렸네요 2022년도 3월 25일에 처분 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무슨 부분 인정상여 처분처럼 우리 근로를 제공한 때에 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요 이 부분은 그냥 몇 년도 거로 본다? 처분이 확정된 날짜예요 그래서 인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수입 시기는 언제로 가셔라 우리 처분 확정일로 가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몇 년도? 2022년도 소득으로 봅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연말정산 수정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연말정산 수정?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연말정산 수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월 연말정산 때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회사도 있기는 해요 인여금 처분에 대한 부분을요 12월 31일자의 결정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주총회 사원체의 이와 유사한이라고 있잖아요 미리 결정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년도에? 2021년도 12월 31일에 우리는 인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금 결정을 이때 했다 그러면 몇 년도 소득이 돼요? 2021년도 근로소득이 되죠 근데 이거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실무자들이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득자의 문제예요 아니 저희는요 인여금 처분 우리한테 돈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근데 2021년도 연말정산할 때 그 금액이 포함돼서 연말정산을 해서요 저 오히려 소득세를 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심각했던 분 한 분 봤어요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근데 상여처분에 대한 게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신고는 했어요 그 회사가 12월 31일자로 포함시켜버리시더라고요 근데 회사를 그만뒀는데도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경영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자꾸 밀려나오는 현상이 생긴 거죠 이분은 이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그런 상황인데도 인여처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달라고 하셔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더군다나 당신 연말정산의 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얘기는 줘야 된다는 의미로 다 확실시한 거다 그리고 회사는 그거 다 비용인정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직 다 못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포함된 거로 신고가 되기도 하더라 그게 2번 사항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12월에 하시면 그래요 12월에 하시면 즉시 돈을 안 줘요 여러분 안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합니다 요건이 달라요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때이고 그리고 인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처분 결의일입니다 또는 확정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시기와 지급 시기의 의제를 가져가실 거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우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갔더니 무슨 부분이 있다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땐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되고요 현물로 주는 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현금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최소 한 번의 지급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매달 급여받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라 다만 지급은 매달 매달 하는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더라 징수리 속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회사가 있고 저희는요 1월부터 6월달 지급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신고는 6개월에 한 번 들어가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모두 다 뭐로 내고 있을까요? 매월 신고자로 냅니다 매달 매달 그래서 내가 1월달에 급여를 무엇하였다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 지급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너 지급일이 언제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1월 31일이라고 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2월 10일까지 무엇하여라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모든 회사가 1월달 급여를 1월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을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는 2월 10일에 줬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린 신고와 납부는 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시면 된다? 이러면 2월달에 지급했으니까 3월 10일날 무엇을 하셔야 된다?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때까지가 기한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급기준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급기준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자 다만 지금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데 사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엇하겠다?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걸 허용하겠다 그래서 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월 1일부터 언제예요? 우리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지급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7월 10일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 7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 사이에 지급한 게 있었다라면 다음 년도 2년 1월 10일에 무엇하면 된다?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러니까 딱 두 번 신고하죠 여러분 그래서 반기예요 이렇게 가는 부분 그러면 그 영세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볼 거냐? 직전 연도 그러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전 연도에 상시 고용인원이 몇인? 20인 이하인 원천유수 의무자는 본인에 관할지 세무서에 무엇을 해라? 반기 신청을 해라 그러면 반기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승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격의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반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 반기 신청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7월 달부터 적응받고 싶어요 그러면 6월 말까지 끝내야 돼요 6월 달에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1월 달부터 적용하고 싶어요 그럼 12월 달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달 전달입니다 근데 이게 6개월치 끊어가는 거니까 내가 소위 말해서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6월에 상반기부터 적용하고 싶다 그럼 12월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장이어도요 누구는 절대 반기 못한다? 금융과 보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가 금융, 보험업죠 돈 놀이하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고용인원은 무슨 부분 우리가 1월부터 몇 월까지 우리 12월까지 이해 되셨죠 여러분? 그 직전 연도라고 했으니까 역산에서 1년을 따지면 되는 건데요 제가 저는 1월 달부터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직전 연도에 보면 전년도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무엇 하겠다 1월부터 12월에 인원을 모두 다 합산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12월에 인원을 모두 다 합산을 해주고요 그 합산한 걸 뭐로 나누라? 12월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평균 인원 나오잖아요 그게 상시 고용인원이라고 얘기해요 이동식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반기신고 지급식이 의제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배당소득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뭐 말씀드렸었냐면 우리가 배당에 대한 결의가 끝나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줘야 된다 상법은 1개월이고 소득세는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세를 징수해서 내야 되니까 지금 얘가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것이다 근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미지급 상태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3개월이 경과가 되면 지급한 것처럼 보아서 무조건 다음 달 10일에 뭘 해줘야 된다?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 게 지급식의 의제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근로소득도 있느냐? 네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아직 주지는 않았다 근데 지급한 것처럼 보아서 무엇을 하겠다? 원천징수 하겠다 그리고 이건 원천징수 끝나지 않아 여러분 이 부분은 추후에 연말정산할 때 아직 못 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월부터 11월 달의 급여를 아직 못 받았다라면 12월 31일까지 받은 것처럼 봐라 그리고 12월 달 급여를 못 받은 게 있다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부분에 연말정산을 다음 년도 언제 한다? 2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 연말정산 할 때 12월 때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연말정산 신고를 하셔야 돼요 한 것처럼 보기 따라 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급여가 있어도 미지급 상여가 있어도 무조건 무엇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소득을 모두 다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급식이 의제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위론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근로소득을 지급을 할 때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종업원한테는 무슨 부분을 가지고 간이색 조견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간이색 조견표는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가 가져가는 총급여의 수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기재하는 난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 총급여액은 과세되는 급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을 받으면 110만 원을 받으면 120만 원을 받으면 등등등등 이렇게 총급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상 소득세는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세금을 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자는 본인 이외에 부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 대해서 그거를 세금 뗄 때부터 고려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볼 때요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입력이 있는데 그 부양가족 입력이 틀리면 소득세 원천징수색이 다 뒤틀립니다 그래서 그 검토 문제를 매번 시험에서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우리가 공제대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부양하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소득세 공제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걸 공제대상수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 등등등등등등 써 있겠죠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총급여가 120만 원이다 그럼 120만 원에 나는 공제대상수가 다섯 명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지점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득세로 들어옵니다 자 정말 좋은 건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면 정말 좋은 건 자 이게 프로그램에 무엇 되어 있다? 탑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가끔 세금 떼는 거 해보시라고 했더니 국세청에 들어가서 간이세액 조경표를 검색합니다 여러분 그거 검색하시면 다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찾고 계세요 손으로 계산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이게 벌써 업데이트에서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는 매년 2월에 진행이 됩니다 세법 개정이 확정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월달쯤에 거의 2월 말일경에 또는 연말정산의 사항이 많이 안 바뀌면 전년도랑 동일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수를 카운트할 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공제대상수 계산을 해봤더니 3명이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소득세는 5명에 있는 거로 소득세가 징수가 되더라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공제대상수는요 계산할 때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제대상은 인적공제 배우시면 나오는 숫자에 해당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적공제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공제라는 부분에 들어오는 사람에 플러스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세 이하 자녀 수를 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다 나는 3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명이다? 알고 봤더니 지금 그 3명 중에 누가 있었다? 20세 이하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2명이 그러면 3명이 아니라 몇 명이 카운트가 된다? 5명의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수만큼 더 더하기가 돼서 공제대상수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이게 연동이 돼서 소득세가 얼마 지방소득세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입사할 때 여러분들 무슨 서류 많이 받으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서류 내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서류 내실 때 대부분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무슨 부분 나의 정보가 나와져 있는 주민등본의 서류를 같이 내달라고 하죠 그래서 주민등본에는 지금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 본인만 넣어놨겠죠 근로자 본인만 그런데 연말정산 때 갔더니 지금 현재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도 그쪽에서 같이 살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회사 문제로 따로따로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또 부모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자녀 둘의 배우자도 지금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부양가족 3명이 되네요 거기다 부모님 두 분도 제가 부양한데요 법률권 다 충족했다 그럼 한 명이었을 때 소득세가 한 사람으로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정산 때 다섯 명이 추가가 되면 공제대상 수가 본인을 포함해서 여섯 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갑자기 월급에서 징수했던 소득세를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갑자기 뭐가 된다? 환급이 이만큼 생기죠 부양가족도 다섯 명 생기는 건 정말 많은 돈이 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원동록에 부양가족이 이렇게 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요표는 간이세액 조교원표에 들어와져 있는 게 프로그램에 업데이트가 돼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들한테 월급 줄 때 이 간이세액 회의에서 세금을 떼고 우리 월급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천징수 할 때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었다? 한 명 그런데 이 사람이 부양가족이 다섯 명이 뭐가 되면서? 추가되면서 체중적으로 몇 명의 부양가족이 생겼다?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명이 내가 벌은 걸 갖고 먹고 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여러분 우리 소득세는 인세였어요?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여섯 명 중에 부모님은 올해 또 수술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료비 지출한 거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아이들 둘은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대학생이다 그래서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쓴 카드 배우자가 쓴 카드가 있어서 우린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될 것이다? 내가 부담해야 된 세금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지급할 때는 우리 그런 건 고려 안 해요 여러분 최소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의 내용은 어느 부분 우리 왜 공적으로 급여에서 떼는 우리 연금 있죠 여러분 공정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서 간인세액표에 반영을 하고 부양가족에 만나서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발생하는 의료비라든지 다른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줄 때 떼던 세금은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원천지수세액은 그래서 조견별에서 떼고 그리고 다음 년도 몇 월에 2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무엇하면 된다? 1년간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우리 비과세 소득을 빼시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계산해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를 무엇하는 거? 확정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말정산 왜냐면 연말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12월 31일까지 버는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간이색 조겸표에 의해서 원천징수 했던 부분은 무엇을 하시면 된다? 우리 돌려받으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납부세액이 있어서 기납부세액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납부세액이 더 많이 나갔다라면 환급받으시면 되고요 덜냈다라면 추가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럼 연말정산 시기는 우리 앞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매월 신고자가 있고 반기 신고자가 있다 그러면 매월 신고자인 월별납부자 반기 신고자인 반기별납부자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르냐? 아니요 모두 다 다음 연도인 2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매월 납부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신고는 연말정산도 여러분 우리 소득세 신고하는 서식에 연말정산 난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기록해서 신고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하셔라? 월별 신고자는 매월 신고자는 매월 납부자는 무엇 하신다? 다음 연도 3월 10일에 하신다 그런데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우리 무슨 부분? 7월 10일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는 또 뭘 발생을 시킨다? 자 누구누구한테 소득을 주었어요? 라고 하시면 우리 그들한테 소득자한테 줄 때는 땡땡 소득에 대한 뭐라고 얘기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만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부분 근로소득자만 이설을 주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사업소득자도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고요 기타소득자도 줘야 되는 게 있고요 퇴직금 지급하면 당연히 퇴직자한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 잘 안 주시더라고요 또는 소득자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런데 원래 주는 게 맞고요 그러면 땡땡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고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서류가 있다겠죠 같은 서류 무슨 부분이요?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역서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서류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우리 월별이나 반기나 관계없이 무조건 2년 3월 10일까지 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구분을 못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슨 부분? 매월 신고자 건은 3월 10일 날 서류를 다 보내요 국세청에 전자신고하면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반기 신고자는 안 내고 계세요 이거 왜 안 내셨어요 물어보면 그거 7월 10일 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서류에 나 연말정산 때문에 이만큼의 황급액이 나왔고요 이만큼의 납부액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납부가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지 누구누구한테 소득 이만큼 줬어요 라고 하는 서류는 이때 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신고납부라고 하는 건 우리 각종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그 원천징수에 대한 걸 반영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서류는 이때까지 반영해서 내라고요 그런데 우리 각각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중에 지금 우리는 무슨 소득? 근로소득이겠죠?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3월 10일까지 여러분 이거 미제출하시면요 우리 세액이 아니라 지급액의 곱하기 가산세를 적용해요 가산세 셉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든 소득이 또 3월 10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저는 지급명세서는 머릿속에 어떻게 갖고 하시라고 하냐면 2월 말일이 맞다 다만 거기에 예외적으로 3월 10일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2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 걸 3월 10일이 내시면 당연히 늦게 냈죠 여러분? 늦게 냈으면 무엇 하시면 돼요? 가산세 내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가산세는 그래서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뒤에 가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납부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잠깐 한 번 보고요 그럼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무슨 소득이 있느냐 당연히 지금 근로소득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근로소득 말고도 무슨 부분이 있더라 우리 사업소득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되는 연금소득도 연말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소득은 3가지이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과 관련된 부분들 그럼 여러분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했어요 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이 뭐였을까요?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 직전 연도 벌어들인 수익금액 얼마의 미만자 7500만원 미만자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라고 한다면 뭐가 되고 있다? 우리 연말정산 대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 3% 하시고 그리고 연말정산 가능하다겠죠 그리고 보험모집인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근로소득 반드시 회사가 합니다 공정연금 소득은 누가 한다? 여러분 공정연금은 뭘까요? 여러분이야 저로 얘기하면 공무원이신 분들은 공무원연금 받겠죠? 군인은 군인연금 받겠죠? 우리는 무슨 연금 받아요? 우리는 국민연금 받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지금 지급한 게 공정연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이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1번과 2번은 언제예요?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공정연금은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또 다르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시기 바로 밑에 있죠 여러분? 다음 년도 2월까지 하셔라 그런데 공정연금은 1월까지 끝내셔야 한다 라고 써드렸죠 됐어요 여러분? 예외적으로 우리 다음 년도 2월이나 다음 년도 1월에 안 하던데요? 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대요 여러분 근로소득자가 다음 년도 2월에 한다는 얘기는 나 12월 30일을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들 계속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계속 근로자들은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제가 10월에 A라는 회사를 무엇하였다? 그만뒀어요 퇴사하였다? 그럼 퇴사하는 시점에 무엇해야 된다? 연말정산이 진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모집인 등과 거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이 속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끝내주시면 되고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주시면 되고 연금소득자가 연금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 받는 거죠? 사망은 더 이상 못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연금소득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참 말이 길죠 여러분? 다음 다음 달 말일 그러면 사망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는 4월 30일 날 사망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사망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그러면 5월 그런데 또 뭐가 붙어있어요? 다음 그러면 6월인 거죠 그래서 다음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러면 아 6월 30일까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단 부분 이건 뒤에 연말정산 제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좀 구분은 하셔야 돼요 구분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 입사하신다 또는 세무대에 입사하신다 그러면 1번과 2번에 대한 건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저희 근로소득에 대한 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업무에 대한 관계성이 더 많고요 이쪽 파트는 시험에서 많이 기쁜 얘기? 아니요 비과세는 정말 열심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얘기는 정말 열심히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산실무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보육수당, 우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세 가지는 정말 열심히 됩니다 거기다 이제 다른 거 내고 싶다 그럼 연장근로 내시는 거고 거기다 조금 더 다른 거 내고 싶다 그럼 국외근로를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산실무 쪽에서도 나오는 거라서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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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